사람들 legends 자막 자 선수 들어오세요! 반갑습니다!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아 이 새끼가 이 뭐 지금 아니 인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힘들어 어서오세요 아니 좀 바로 좀 앉아주세요 빼따하게 앉지 마시고 아따 참나 반갑습니다 형들 잠시만요 아휴 뭐 그래 오늘 뭐 우리 경상도에 신이 버린 얼굴들이 다 모였네 진짜 하나같이 다 모게 생겼죠 전설입니다 전설 각 지역의 전설이 모였습니다 오늘 무슨 각 지역의 전설이에요? 부산의 전설 대버의 전설 아닙니까? 진짜 답 안 나오게 생겼네 약간 이봉주씨 닮았어요 이천수 이천수 아니 이천수보다 이봉주 이봉주? 마라톤 선수 이봉주 아십니까? 100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또빠로 성인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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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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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줄 몰라요 할 줄 물어보면 해야할 레전드야 못해도 된다 형 따라하면 된다 같이 합시다 아 이거 어딨어 자 잠시만요 자 500개나 쏘셨는데 500개면 진짜로 고맙습니다 자 한번 갑시다 어 유튜브가 왜 안돼 이거 어려운 리액션 아닙니다 쉽습니다 창이 왜 다 깨집니까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잠시만 이 창이 왜 깨지지 무슨 문제입니까 자 가자 가보자 자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아 똑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병호야 이거 쉽다 보고 따라하면 된다 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동영상을 왜 실행이 안됩니까 이거 왜 안됩니까 호호 야동 많이 깔으면 저같은데 야동 안깔았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익스프레스 문제요 네 네 시즌 2년이 왔었어요 반갑습니다 자 배우가 쉽다이 네 네 반응이 반갑습니다 자 간다 이거 보고 따라주면 됩니다 갑시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괜찮아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아니 흐흐흐 아 흐흐흐 나 아니